오늘의 판결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같은 마음,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 존속살인 얘기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9살 박모씨는 지난 2009년 다리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당시 65살이던 자신의 친어머니를 퇴원시킨 뒤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야산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하는 천륜을 거스르는 태양무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살해 당시 박씨의 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선지 죽음을 예감하고 체념한 듯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한 뒤 박씨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을 7년 동안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기초연금이 1,1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2년 뒤 박씨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해안도로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이번에는 당시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합니다.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어머니와 아내를 최소한의 인간적인 고려 없이 필요성이 다한 물건을 버리듯 인면수심으로 살해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처지를 비관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양형이 무겁다며 형량을 더 깎기 위해 항소합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유라면 소중한 사람마저 죄의식 없이 살해할 수 있는 박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노모를 살해하고 7년간 받은 어머니의 기초연금 1100만원 어렵게 사는 아들과 몸이 불편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을 목 졸라 죽이는 아들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어머니. 참 먹먹할 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으로 산다는 것, 사람의 도리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